16장 18절부터 19절 18절에서 19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지점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17장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담보물을 주소서 이게 제목인데요 19절에도 보면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는 하늘에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청하입니다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요업이 단식 고난 가운데 하나께 부르지는 간구가 됩니다 우리가 요업의 16장 정도 되면 한 3분의 1쯤 왔습니다 그동안 요업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업을 인정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업 본인은 까닭도 모르면서 고난에 휩싸였어요 까닭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까닭도 없이 까닭을 모른 채 우리는 까닭을 압니다 까닭을 알지만 요업은 까닭도 모르는 채 고난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요업을 위로하려고 평소에 정말 친밀하게 지내던 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지식으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종교적 경험과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요업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요업은 그들의 위로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재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가서 쉽게 위로하러 가잖아요 내 다 안다 아기는 뭘 알아요 우리는 남의 사정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안 되고 보면 정말 그 사람이 되고 정말 몰라요 그런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섣불리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신방을 이렇게 환자들 신방을 갑니다 특히 우리 성경군 여러분 아시는 분 알잖아요 성경군 제가 신방 갈 때 요즘 바빠서 좀 자주 가도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분 갔는데 우리 집사랑 오일에 가면요 물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오지만 그 꼼짝없이 누워서 지금도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듣고 있는지 그 크다란 눈동자만 움직이는데 그 크다란 눈망울에 보면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전한 말씀이 그 성경군에게 정말 위로가 안 된다는 게 제가 느껴져요 무슨 말로 위로하겠어요 나는 멀쩡히 걸어다니는데 그 형제에게 어떤 하늘의 소망을 전한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전한들 그 형제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일까요 가서 간호하고 있는 우리 박지사님 위로하고 오는 거죠 오늘 하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그 형제의 마음속에 그 하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신방을 하고 가서 어떤 말씀을 정말 천사의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요 오히려 그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재난을 주는 친구들에게 그만 좀 말해라고 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이런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좀 그만 말해라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업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공격을 하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요업에게 하는 말이 이제 요업을 공격하는 자들의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한 3분의 1쯤 지나가면요 다음 주에 볼 18장에 보면 빌다시의 말이 나오는데요 엘리바사나 빌다시나 소발이 하는 말들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업기설을 정말 우리의 1장 1절부터 3분의 1쯤 지나오면서 이제 엘리바사와 빌다가 소발세를 말을 읽으면 분별이 돼요 하나도 틀림없이 정말 매끄럽게 좋은 한 편의 설교이지만 이것이 요업기설에서 하나님의 책말받는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듣고 있는 설교가 다 엘리바사와 빌다과 소발의 설교였어요 하나님 잘 성기면 복 받습니다 고난이 왔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더 열심히 성기면 빨리 고난이 벗겨지고 배나 복을 받을 것이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오늘 들어왔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설교가 누구 설교였다고요? 하나님의 책말받은 엘리바사와 빌다과 소발의 설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18장 보면 이러면 한번 미리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아 이렇게 분별이 돼요 좀 아 18장 매끄럽게 멋진 한 편의 설교이지만 이게 요업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빌다사를 책말를 하게 됩니다 엘리바사 소발이 다 책말를 받는 거거든요 요업이 오히려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의 영이 임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의 고난을 내다본 것이고 예수의 고난의 완성은 또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의 영이 임한 자들이 동일하게 이 길로 간다는 거죠 까닭없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우리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것이야 그건 고생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생고시고 그걸 개고생이라고 그래요 절대 없이 자기가 자유사온 그런 고생은 개고생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는 그런 고생이에요 하나님 떠나 인생들이 개고생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걸 고난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죽게로 돌아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오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까닭없이 고난이 올 때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의 공격들은 요업은 너희들은 나에게 재난만 주는 위로자 좀 그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준다 이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고난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 고난을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다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요업 보고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이게 아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깨끗한 자가 어디 있노? 요업도 자기 죄인인 걸 알아요 내 소실대에 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요업은 적어도 너희들이 말한 그런 인과혈적인 죄는 없다는 겁니다 나 회개했고 날마다 제사 드렸잖아요 심지어 자녀들이 잔체만 해도 아예 예방조치로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요업이었습니다 범사가 오늘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 안에서 결코 뭐가 없는 거죠?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구약적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고난과 어떠한 재앙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죄 때문에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 안에서 정죄가 없는데 라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요업의 인내를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죠 요업이 욕기가 그런데 요업을 보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신약의 사도들이 고난받는 모습과 다 한 줄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요업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은 요업의 친구들 말처럼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부터 보십시오 7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리게 했어요 7절부터 16을 쭉 읽을 때에 요업에게 가해지는 이 고난을 누가 주는지 그 주체 또는 주어가 무엇인지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제가 7절부터 16절까지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을 폐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민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찍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해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소모로 그는 내 콩팥들을 깨뚫고 그는 내 설계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깨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들여폈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요옵에게 고난을 가하는 자가 누구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전부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딱 하나 주님이 아닌 한 구절이 있어요 몇 절이었죠? 10절에 무리들 하나님이 나를 치는데 무리들이 자기를 공개한다 무리들 외에는 전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다시 한번 보시죠 7절에 이제 죽여서 나를 뭐하는 거예요? 피로하게 하신다 주님이 나를 피로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온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폐망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다 부서왔 부서왔단 말이에요 부서왔다 이 경상도 사토갑시다 폐망했다는 거예요 다 부서 버린 거예요 8절 죽여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9절 그는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해서 나를 찍고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향한 이를 갈고 원수가 되고 날카로운 눈초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욕의 원수가 되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공격하니까 욕이 정말 이 세상에서 심판받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향한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하는 게 조롱하는 게 하하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모욕하고 심지어 뭐한다고요?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자하오나 욕이 진짜 뺨 맞았다는 장면은 없어요 그러나 욕을 조롱하는 것이 뭐요? 뺨 맞는 수치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손바닥으로 뺨 맞는 게 더 기분 나쁩니다 뺨 맞는다는 것은 모독이거든요 뺨을 맞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왜 이렇게 됐다고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누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계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게 잘 살았는데 그가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하나님께서 욕의 목을 잡고 완전히 부서뜨려가지고 다 죽게 만드는 자를 화살의 관역으로 딱 삼아놓고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 같은 경우에 새끼들에게 먹이를 잡아다 줄 때요 산채로 잡아줍니다 그걸 찢어받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들은 다 사자나 호랑이 다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짐승 사슴 같은 거 잡아서 산채로 갖다 줍니다 찢도록 막 찢고 꺾도록 마치 지금 요비 타는 손에 잡혀서 악인의 속에는 던져진 것처럼 그런 단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안 나를 잡아서 목을 잡고 꺾어가지고 관역을 삼아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화살 하나님의 화살을 사방에서 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치는데 무리들이 완전 고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화살을 쏘는데 그는 내 콩팥에 뚫고 콩팥이라는 것이요 구약성경에서 사람을 말할 때 심장을 사람 전체를 말하기도 하면 뼈를 가지고 사람 전체를 말하고 내 살이 아프다 할 때 그 살이 그 사람 인격 전체를 말해요 내 콩팥이 찔렸다 내 온 몸이 다 전인 전체가 찔렸다 설계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보세요 치고 다시 치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나 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깨며 내 피부에 듣고 지금 욕의 피부는 어때요 이 종기가 터져서 거기에 다시 또 딱지가 앉으니까 온 피부가 그냥 여름 가뭄에 그 논이 바짝바짝 말라서 터져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거기다 또 쳐버린 거죠 또 치니까 퍽 떨어져 나간 거죠 껍질이 그런데다가 어떻게 돼요 마치 두꺼운 배를 깊듯이 두꺼운 배를 기워서 이렇게 옷을 꿰매듯이 내 피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생생한 표현이에요 내가 굵은 배를 꿰며 내 피부에 듣고 내 뿔을 티끌에 들여폈구나 그 근세 또는 영광 그게 땅에 쳐박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다크스컬도 이거 완전히 조금 걸린 게 아니라 완전히 딱 보면 죽음의 그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힘든 것이 육체적 고난이거든요 물론 정신적 고난도 힘들다 그래요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서 우울증 오고 공황장에 오면 정말 견디기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공황장에 우울증들은 사실은 육체적 고통으로도 와요 마음이 아프면요 몸도 진짜 아프거든요 전인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 오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첩 조작 사건들 요즘도 간첩 조작 사건 옛날 사건들이 뒤집어지고 고문으로 인하여 간첩 조작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요 진짜 고문을 가면 없는 말도 지어내게 돼 있어요 고문을 가면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욕은 뭐라고요 그러나 나는 내 손에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욕의 인내다 이걸 욕의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욕 같으면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뭐 장말로 이런 욕 같은 고난을 받으면 누가 봐도 뭐라고요 너는 죄지에서 그렇다 그러면 자기도 스스로 뭐예요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뭐라고 그래요 죄를 내 죄지였습니다 두 손 들고 죽게 해가 십자가를 붙더니 빨리 항복해라 그럼 자기 스스로도 나 죄인 맞습니다 하고 항복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욕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치고 부순다 할 줄 그러나 나는 내 손에 포악이 없습니다 내 기도는 정결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욕처럼 안 어려워서 그렇겠죠 조금만 뭐 어려움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부모 잘못했습니까 내가 갚아드릴게요 내 배로 할게요 발발발떨면서 미리 그죠 미리 알아서 기잖아요 우리는 조짐만 딱 보여도 그런데 욕은요 이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포악이 없습니다 내 기도는 정결합니다 이걸 욕에 있네 욕에 믿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신약시대에 성도가 고난받을 때에 정말로 그리스 안에서 정지함이 없습니다 라는 지금 정말 그 사람 죽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 사람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 안에서 정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다 드디어 미쳤구나 반드시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드디어 미쳤구나 내가 지금 죽겠어요 사람들이 누가 봐도 내가 죽는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고난을 당해도 저런 고난을 다 당할 수 있느냐 누가 봐도 지금 무슨 죄가 있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웃으면서 그리스 안에서 결코 정지함이 없습니다 그게 뭐요 다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 그리스 안에서 정지함이 없습니다 여보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자유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자유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천만인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하지라도 나는 담대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리라 천만 한두 천만 명이 나를 둘러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들의 공격에 항복하지 않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욕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8절부터 또 보시죠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그런데 이 고난의 바닥 그 고난의 바닥에서 뭘 보게 되느냐 하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심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여 이 땅을 부를 때는요 성경에서는 땅과 하늘을 부를 때는 언약의 증인을 불러요 하늘에 들어야 땅에 들어야 이렇게 말할 때는 언약의 증인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땅아 내 피를 어떻게 하지라 가리지 말라 내 피는 뭐다고요 억울한 피라는 거예요 마치 가인에 의하여 죽임당한 아벨의 피처럼 아벨의 피가 하늘로 호소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요 물론 이 욕기에서는 이스라엘 지경 바깥의 얘기로 봐도 되지만 나중에 율법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불위한 그러니까 어로운 자의 피 억울한 피를 흘리면요 그게 땅이 저주를 받게 돼 있습니다 피가 안 덮여졌다 이 표현이죠 그러면 욕은 지금 자기는 어로운 자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 자기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없다 봐야 돼요 그래서 내 피를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호소하도록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러지심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고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니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지하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고난의 바닥이 왔어요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고난의 가장 밑바닥에서 드디어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나의 중보자 하늘에 계신 나의 정인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사랑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정인이 그 중보자가 뭐해 주시기를 중재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니 드디어 중보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동안은 그동안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방어를 했어요 친구들의 공격 앞에서 아니다 아니다 방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내 이 고난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는 그 고백까지 나오면서 드디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그 중보자 그 정인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정인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정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잠깐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정인 하나님의 중재 하나님의 중보됨을 요청하면서 그러나 막상 또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내 현실은 죽음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0여절을 보면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나는 지금 곧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업이 자신에게 고난이 닥친 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늘 향해 부러졌지만 또 돌아왔으니까 나는 또 죽음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1절도 보십시오 나의 기운이 시야였으며 나의 날이 다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걸 제가 부침이라고 그랬죠 떠올랐다가 까라앉았다가 떠올랐다가 까라앉았다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나의 정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좀 중지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요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은혜의 번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해버리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다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욕하고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이 욕하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불의지점 이 고난의 불의지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공부할 때 들었잖아요 10편, 21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부리시냐니까 이 불의지점은 뭐에 대한 불의지점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의 불의지점이에요 이 욕도 마찬가지 이 고난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중보자가 계십니다 하늘에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시고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는 또 뭐예요?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연결해서 보면 장절이 없어도 되거든요 22절 연결하면 수년이 지나면 나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나의 기운이 시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을 항상 보는구나 계속되는 조롱과 충동함 속에서 잠시 잠깐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 높은 곳에 중보자가 계시고 나의 증인이 계시고 그래서 중지하여 주십시오 라고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충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보정물을 주소서 이게 나중에 신약에서 찾아 봅니다만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우리의 보정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중재자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십시오 담보물을 좀 주십시오 담보물을 좀 주십시오 나의 보정을 좀 써주십시오 나의 보정을 좀 써주십시오 그럼 보정섬은 어떻게 되죠? 자문서에는 보정서지 말라고 했잖아요 보정섬은 어떻게 해요? 이제선 다 뺏긴다고 하나님께서 이 옷에 보정이 되면 하나님이 요옵을 위해서 다 뺏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보정을 좀 써주십시오 내 담보물이 좀 되주십시오 담보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사들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하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들이라 지금 친구를 비난한 때 보상을 얻으려고 이 말은 요옵을 공격함으로 자기들이 어렵다는 것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눈이 멀게들이라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라가 소바설의 말을 듣고 산다면 그 사람은 눈이 어두워질 거예요 인과율에 빠져있다면 그 사람의 눈이 어두워질 거예요 선학체계에 빠져서 인과율로 세상을 해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걸 인과율로 해석하면 그 사람도 눈이 어두웠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후손도 눈이 어두웠고 그러면 오늘 인과율로 설교를 하면 그 설교하는 그 목사도 눈이 어두웠고 그 목사의 말 듣고 반드시 그는 율법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도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지금 엘리바스와 빌라가 소바설은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허서 3장에 보면 세연약 읽어서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는 거죠 깨닫지를 못해서요 깨닫지 못하니깐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욕을 보고 네가 죄짓을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욕을 이렇게 공격했다는 말은 욕을 이렇게 공격했다는 말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저주받아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주받아 죽었다 너는 성전을 파괴하고 하늘을 모독한 죄 때문에 네가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지 않느냐라고 예수를 공개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공개하는 그들이 왜 그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까 고린도 사장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영광의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영광의 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권한을 당해요 그럼 그 사람도 보고 온 교회가 그 사람이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말을 한다면 그 한 사람을 공격한 모든 교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마음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자녀들은 전부 다 지금 아직도 인과율의 체계에 붙들려 있는 거죠 인과응부의 체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권한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권한도 그냥 기계적 대속론으로 이해하는 거죠 단지 날 위해 대신 죽었고 그 끝!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으시니까 나는 지금 뭘 당하면 안 돼요? 권한 당하면 안 되고 이때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힘을 가져야 돼 라는 식으로 나가면서 지금 권한을 당한 자를 공격한다면 이건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우라 사우라 네가 왜 날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언제 예수님 직접 핍박한 적 없잖아요 서대관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면 가둬지 예수님 직접 죽인 적이 없잖아요 왜? 그리스의 영이 임한자는 그리스의 몸이거든요 그리스의 영이 임한자는 그리스의 몸이에요 목사가 정말 찌질이도 못나고 별벌리 없는 사람인데 정말 그리스의 영이 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는 그런 목사가 싫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영광스럽게 나를 만들어주고 폼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사를 원했는데 그 목사를 핍박하면 누구 핍박한 거예요? 예수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엘리바스와 빌다과 소발을 갇혀가지고 그 성도를 만약에 핍박했다면 누구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 핍박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스 안에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힘과 근세와 능력과 자기 세상의 잘남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면 누구 핍박한 거예요? 예수 핍박한 거 맞습니다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판단하는 분은 주님이 계시는데 지가 딱 보고서는 딱 판단하는 거예요 특히 이 복음 듣는 인간들 중에 많은 수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여기도 한 사람은 있고요 자 그래서 죽겨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세상에서는 잘나서 보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여러분 요업하고 4명이 있습니다 요업은 활라활라 활라활라 망했어요 3명은 아직도 근제해요 그럼 이 3명이 다 높아질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주여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고놈들 고놈들의 자식들도 그렇게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실 인과의로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요 인과의로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업은 벗어나고 있거든요 언제 벗어납니까? 까닭 없는 고난에 바닥을 칠 때 조금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조금은 고난이 마치 요업보다 더한 고난처럼 생각하지만 정말로 까닭 없는 그 고난에 바닥을 칠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닥치느냐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데 그 사람 보니까 뭐예요? 욕 한 번 얻어먹었어 다른 사람한테 조금 어른 사람 한 번 들었어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 정말 바닥을 치는 이 고난 속에서 드디어 하늘에서 나의 증인이 계시고 높은 데서 나의 중보자가 계시고 그러니 당신께서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그 담보물을 주십시오 그 담보물을 욕이 받아요 결국 나중에 욕께서 40장 끝부분에 가면 내가 기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뭘 받은 거예요? 담보물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존해 주는 것이 뭐예요? 재산이 두 배 늘어났다 그 얘기죠 부활의 영혼 하나님을 새롭게 본 예의 영혼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구소가 어떠한지를 알려면 이 요베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이 요베 고난을 통하여 진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은 다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알 수 없는 그 중보자 그 담보물 그 정인을 구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담보물 그 정인 그 중보자가 임하여 있는 사람은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10회 말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천만인이 나를 공개한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겠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자 다시요 6절 또 금방 그렇게 했는데 또 뭐가 와요 또 고난이 와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지금 욕이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는 모습과 같잖아요 백성들은 속담거리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잘 성기다고 까불다가 욕 저거 봐라 뭔가 교만한 죄가 있었어 그래서 저 벌을 받은 거야 속담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은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면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거기를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점점 힘을 얻는다 여기서 또 역실이 나와요 정직한 자는 이로 말면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악인의 형통 또 의인의 권한 이런 것 때문에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어떻게 해요? 힘을 얻는 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힘을 얻은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누구를 발견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중재자와 정인과 그 담보물을 구하고 나니까 힘이 좀 살아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제발 날 괴롭히지 마라 제발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말라 라고 하다가 다 온나 다 온나 이제 한 판 더 붙자 누구라도 온나 힘을 얻은 거예요 너희 모두 다시 와라 내가 너희 중에 지혜 찾을 수 없다 이래가 또 2회전 3회전까지 간다니까요 이게 그러나 너희 중에 지혜를 찾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잠시 힘을 얻었는데 또다시 현실은 뭐예요? 잠시 묵시 그 계시 그 하늘에 완성된 그 기쁨을 잠시 맛보았지만 또 돌아보니까 뭐 여전히요? 문제는 해결됐으면 안 됐으니까 몸은 거대해요 적들은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 막 하고 또 말씀 보다가 잠시 은혜가 있어서 아 그래요 주님의 약속이 정말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감사합니다 나와 세상에 간 것도 없고 주님의 약속만이 내게 분명해지고 그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니까 어때요? 집에는 어제 먹고 설거지하는 거 그대로 있을 거고 애들이 나가면서 빨래 입을 안 개고 나가면 그대로 있을 거고 그죠? 엉망진짜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그대로 있더라 말이죠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11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는구나 그걸로 만드는 밤을 낮으로 만들고 빛을 어둠으로 만드는 그들은 자들 그래서 내가 서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허감에 펴놓으면 또다시 뭐예요? 낙심이 되는 거죠 나는 죽는다 나는 정말 내 침상을 허감에 펴놓았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두기의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방금 어디 갔다 왔어요? 천국의 약속을 보고 다운을 한 판 또 붙잡았다 또 현실을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내 침대가 어디에 눕혀져 있다고요? 무덤에 서울이랑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잖아요 내가 서울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게 내 아버지라고 구두기의 내 어머니라고 구두기의 내 자매라고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요법이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된다니까요 조금 전에 어디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하늘에 갔는데 지금도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지옥 무덤에 가 있어요 괜찮다 이 말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 거기에 깃들지라도 거기도 하나의 품이고 내가 바다가에 갈지라도 그것도 하나의 품이고 내가 저 무덤 바다 깊은 곳에 가도 거기도요 주님의 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를요 어디를 벗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실망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서울의 문으로 내려갑니다 나는 구덕이 보고 내 어머니며 구덕이 보고 내 자매라고 말하는 그런 지경에 있을지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계시니까요? 하늘에 나의 증인이 계시고 하늘과 같이 높은 데서 나의 중보자가 계시고 그 하늘에 나의 담본물을 주실 분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 담본물을 사실은 요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베드로스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리스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임했거든요 담본물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담본물을 그래서 이 담본물을 받은 요비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동일한 담본물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도 한번 보시죠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영호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구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학자들이라는 말이 제자들인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처럼 그런 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 길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해서 누구를 위로한다고요? 공구한 자를 공구한 자는 누구야? 지금 욥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내가 잘 알아듣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라는 강구를 하죠 5절 주의 역선 나의 길을 열었었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이죠 학자들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자들은 어떤 꼴을 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요 보통 이렇게 목회자들 이런 기도자들 하나님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학자들의 길을 주십시오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게 될라카면요 함부로 학자들의 길을 주시고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함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주의 역선 나의 길을 열었었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학자들의 길을 주시고 학자들의 혀를 준 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덜 알아듣고 깨닫는 자는 자기가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뭘 맡긴다고요 등을 맡긴다니까요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긴다는 거예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학자들의 길을 주시고 학자들의 혀를 주세요 이런 기도 했으면 그 안 했습니까 여러분 안 하셨어요 이런 거 안 하셨구나 목사되려는 사람만 했어요 보세요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대적의 등짝을 내맡기고 수염을 뽑는다니까 뺨을 그냥 맡기네 수염 뽑아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염 이거 손상되는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그랬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부모에게 물려받기 때문에 그 단발령 내렸을 때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목 잘라라 해서 사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수염이 지금 뽑히는데 그냥 낚이고 있는 거예요 침을 뱉는데요 피하지도 않고 침 뱉음을 받고 있다니까요 누가 중보자가 임한 담보자가 성령 임한자 신장의 성령 임한자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욕이 이런 꼴을 당했죠 이사회가 이런 꼴을 당하잖아요 이래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정말 믿음을 구하시겠어요 이러면 정말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이 이거예요 성령이 이 마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충반모라는 곳에서 저를 막 욕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분이 그걸 받는 거 봐요 이놈들 불받을 겁니다 하면서 저에게 격려 문자를 보냈는데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모욕하라는 거죠 뺨을 때리면 어떡해요 맞아라 이거죠 7절 주여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느라 누가 머렇게도 내 얼굴이 부시돌 그러니까 단단한 돌처럼 이거 완전 철면비처럼 버티고 있는 거죠 누가 이러고 있어요 욕이 욕이 이러고 있잖아요 천만이 둘러서서 너희 죄 때문에 그러는데 나 죄 지은 거 없거든 미워 죽겠어요 욕의 친구들이 볼 때는 안 그래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중고자가 증인이 담보물이 나와 가까이 계시니 신장에서는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죠 어디 오십니까 우리 안에 와버리잖아요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치하다 나의 대책이 누구냐 내 가까이 나오니라 아까 욕이 이 말 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했어요 잠시 하늘에서 나의 중보자가 계시다고 하니까 힘을 얻어가면 다 오라 했는데 또 어째요 현실을 보니까 또 낙심하시오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는 다듬비를 했는데 나가면 또 어째요 얽매 기죽어 이러잖아요 보라 주여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지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명이 그들을 먹으리라 요업의 이야기나 이사야의 이야기가 같아요 달라요 같단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의 영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요업과 이사야 선자가 이어난 이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누가 봄 18장을 보십시다 누가 봄 18장 31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들으시고 이러시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는 요업의 고난 이사의 고난 그 고난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잖아요 요업이 이사의 선지자잖아요 그에게 모든 선지자들이 이해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 가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보십시오 인자가 이방인들에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뱃음을 당하겠으며 침뱃음이 욕계에서 그대로 나오죠 이사의 그대로 나오죠 구약의 욕과 이사의 선지자가 당한 그 고난을 이제 내가 이루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성긴다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율법이 있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반절을 드리고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수염이 지떡기고 침뱃음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모든 이 선지자들에 당한 그 고난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호라 33절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까 요업을 공격하는 자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려졌어 요업의 고난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이 고난을 이해 못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형이 임해야 요업의 고난과 이사의 고난과 구액선지자의 고난을 이해하고 이 예수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 실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도 그 고난이 뭔지 이해를 못했었다니까 묻기도 두려워했더라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묻기도 두려워했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에 죽는다는 말을 묻기도 두려워했다니까요 왜? 그들 왜 예수님 따라갔는데요? 한자리 하려고 따라간 거예요 한자리 하려고 문자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 계속하면 묻기도 두려워해야 돼요 묻기도 두려워해야 돼요 나는 그런 예수 싫어 하고 도망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남을 거 아니에요 어중이떼 어중이떼 다가 나도 예수 믿고 덕 좀 볼까?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걸 얘기해야 돼요 이 성경에 그냥 차례대로 정리만 해도 한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무리 없잖아요 무리하지 않잖아요 연결이 자연스럽잖아요 몰라요 이걸 이제 실제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이 고난을 지금 예언하셨고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 일을 이루러 가는데 실제 당하는 모습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하러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무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뺏어 그를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하는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계의 못박으로 끌고 나가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침을 뱉었다니까요 심지어 눈을 가려놓고 얼굴로 주먹을 치고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누가요? 천지를 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이런 조롱과 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조그만 불이한 일에 조그만 억울한 일에 어떤 반응을 봅니까? 그러니까 그 억울한 고난이 아직도 덜 억울해서 악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더 억울하면 악소리가 안 나와요 정말 저도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이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 여러분 아세요? 억장이 무너진다 진짜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고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억! 하면 말도 안 나와요 이거 그런 바닥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 자기 정당함 자기 오름 자기 억울함만 평생 추정하고 살겠죠 무시무시한 저는 욕을 보면서 이사야에 인결되고 예수의 십자가에 인결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작의 사도들의 모습을 볼 텐데요 너무 무서워요 와 이렇게 인결되구나 이런 예수의 글자를 전하는데 믿겠다고 오는 여러분들이 저는 두 가지예요 한편은 의심스럽고 한편은 정말 그러하다면 정말 감사하죠 정말 이러한 말씀을 알고도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동지를 만난 거죠 기쁨이죠 감사하죠 우리가 성도로 모였다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나누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조롱과 모욕과 수치들을 다 당하시죠 다 이뤄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어요 아니 저주받아 죽는 자리가 다 하나입니다 이 약속을 다 이룬 자리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루는 자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게 다 이룬 자리거든요 그래서 칼라리 이장님 너무너무 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그게 다 이룬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요비 뭘 구했어요 나의 정의 나의 중재다 나의 담보물을 주소서 그 담보물이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담보물 그 중재자 그 성이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재자가 들어오게 되면요 중재자가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중재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요비가 간 그 길 이사회가 간 그 길 그리스도가 하신 그 길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렇게 구약에서 예수굴수로로 연결되고 나서 서신서를 읽으면 이제 선신서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읽어만 가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의 일꾼이오 하느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리라 이 말을 가지고 또 이 2절만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 왜 바울사도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보금을 전했는데 십자의 보금을 전했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보금을 전했어요 영광의 보금을 전한 거예요 영광의 보금을 전했으니까 그들이 바울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선지자도 아니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잘못됐다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고난당하는 자를 그리스에서 고난당하는 자를 그게 하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영광의 신학자들이 말할 때 사람들이 빨리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글쎄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좀 여겨라 그리고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라면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며 어렵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해주시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죽여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신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고린도교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틀렸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글쎄 비밀을 가졌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추천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나의 편지인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자들의 판단이 나에게는 뭐라고요 아주 작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정말 사도라면 예수 글쎄 사도라면 표적과 넘게 막 나타나야 되는데 바울이 초장기에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바울이 고난당하는 모습이 말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 아닐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감옥에 가치죠 매맞죠 얻어 터지죠 가는 것마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잘못된 거야 라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판단 뭐라고 말해도 나 괜찮아 사람들이 날 뭐라고 말해도 나 괜찮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이게 요업의 자유고 이 이사회 선제의 자유예요 이 글쎄 영이 임한 바울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로 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보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니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우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다리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아서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이 잘하냐 고림도께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서로서로 잘하네 이게 놈니 저게 놈니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너 정말 받은 것 맞니 만물이 죽여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받았다 할지도 그것이 죽여서 나왔다면 지 잘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가 잘한 것처럼 막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면 이미 풍성하면 우리 없어도 왕이 되어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도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느라 내가 생각하는데 보세요 정말 사도대의 모습이 어디다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돈된 자같이 그 틈을 위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요비 구경거리 되었죠 요비 구경거리 되었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사야 구경거리 되었어요 예레미야 구경거리 되었어요 이사야 뻘거벗고 살았어요 완전 미친 짓을 했단 말이에요 빨가벗고 3년이나 돌아다녔습니다 세상에 구경거리가 됐다니까요 멀쩡하게 제 빨가벗고 창원실에 한 3년도 돌아다녔지 볼까요 널퍽하게 올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3개월 3년 안에 한 3달만 빨가벗고 돌아다녔지 볼까요 드디어 미쳤구나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안 올 거예요 맨날 빨가벗고 오가여 설거한다고 설치고 있으면 그리고 인터넷으로 동정사로 온 세계로 한번 돌려버렸죠 이사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다니까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노라 우리는 그리스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경하나 우리는 비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은 것과 마무리에 찌꺼기같이 되었다다 그리스의 영이 이만제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사의 모습에서 봤고 욕에서 봤고 그리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스의 십자가로 완성하셨는데 왜 사도들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의 복음은 하늘의 비밀에 감추어진 채로 이 역사의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싶고 이 세상에 근세를 가지고 나를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싶어하는 이 욕망 이게 선악하다고 하면 죄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래서 이 영이 이만니까 내가 만물에 찌꺼같은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찌꺼같이 봤는데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그런데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뭐예요?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아도 금면하고 그래서 만물에 찌꺼같이 대접을 받았대요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제가 동영상 틀어드렸잖아요 그 허은석 선교사 장례식에 갔던 어떤 사람이 작사 작곡하고 이렇게 소프라노 불렀는데 한 6분 아주 노래가 길죠 가사가 이 가사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인디오들 가서 심지어 우물에 죽이려고 우물에 독을 풀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폐암이 왔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요 재수없다고 강사로 부르지 않았어요 교인들 시험 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받는다 복받는다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 와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폐암으로 내가 죽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시험 들까 싶어서 당신은 강사로 못 부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왕 바리십니다 이러고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오늘날 십자가가 이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내가 지금 바울이 이 말하면서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가 꼭 책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뭔지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깨달으라고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까지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랄까 봐 막 표적 능력을 행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요?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할 수 있는 능력 박해받는데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고 매맞는데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무리에 찢기같이 예금을 받으면서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이 일이 너희에게 있니? 나 그거 한번 보겠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한 것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너무너무 많죠 사도들의 서신에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4장 18절부터 보죠 4장 1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 도죠 그러니까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맺죠 고린도 후서 5장 5절 보십시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네 하느님 그러니까 아까 요비 뭘 구했어요? 보정을 달라고 했잖아요 보정 담보물을 주세요 그 담보물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글쓰의 영이 임해야 요비 그 고난 가운데 담보물을 구한다니까요 보정을 구한다는 거예요 나의 정인 나의 중보자 당신께서 나에게 담보물을 주세요 보정을 써주세요 나의 보정을 써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보물이 들어온 사람은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이 잠시 받는 환란 제가 늘 말하지만 인생 7,8시의 수고가 슬픔뿐이라고요 그 잠시 받는 환란에 아주 가벼운 거예요 왜 가벼운 거세요? 하나님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영혼은 너무 크고 중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 기록 역사, 아담으로 이후로 기록 역사 한 6천년밖에 안 돼요 그 6천년도 한 해 보실 때는 밤에 한 경점이에요 천 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6천년도 한 해 보실 때는 밤에 한 경점과 같았는데 우리 한 7,80년 얼마나 잠깐이에요 얼마나 잠깐이에요 그럼 박물관에 어떠한 장면이 박제되어 있다고 합시다 박물관 한 장면 어떻게 군사 이렇게 군인이 딱 박제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표본을 만들어 놨다 합시다 우리가 볼 때는요 한 순간 있잖아요 한 순간 한 장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표본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간 것 태어나야 되고 전쟁에 나간 것 2차 대전 제가 단편 영화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류탄이 던져 오고 수류탄을 내고 사람을 죽이고 총을 쏘고 참호 진지 그게 죽을떡살떡 남을 죽이고 하면서 살아났다가 폭파되고 그 모든 과정들이요 내가 지금 박물관에서 가서 보니까 물어보여요 한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니까 그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 하하호호 거리고 아기 안고 뽀뽀도 하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이 장면은 그 안에는 온갖 고난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온갖 고난을 다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늘을 보실 때는 뭐예요 잠시에요 여러분 잘 견뎌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잘 견뎌 오셨잖아요 이제 아니 중반 마라톤 할 때요 반한점을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반한점을 돌아온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이게 할렐루야 하이파이브 하고 젊은 사람이 오면 다 돼간다 다 돼간다 하고 등산 올라갈 때 다 돼갑니다 하면 내려오는 사람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다 돼갑니다 조금만 올라가라고 조금 가면 또 조금만 가라고 그렇게 반한점 돌아서 가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나와간다고 환란의 가벼운 것이 크고 영원한 영혼의 중앙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려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보이려면 언제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해질까요 보이는 것들이 다 날아갈 때 보이는 것들이 의미 없게 될 때 그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잖아요 이게 우울한 이야기예요 이게 힘든 이야기예요 이게 오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뭐하며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서로 더듬기를 간절히 삼으나 우리의 이 몸 이 석을 몸이 석지 않아야 할 몸을 입어야 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아야 할 몸을 입었고 이 사명의 몸이 생명의 몸이 완전히 삼켜지는 그 날을 우리는 이 땅에서 탄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처음이고 열매를 받은 우리도 이 땅에서 탄식하며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아야 하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탄식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뒤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밭이 하려 함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이것을 믿는 자는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요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나 요버의 탄식과 이사의 탄식과 굴가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선제의 탄식은요 그 담보물을 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담보물이 우리가 운했어요 원하지도 않은데 왔잖아요 원하지도 않은데 이 담보물 보정이 성령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탄식할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할 일을 통하여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분 그 담보물 그 성령이 인도하심을 바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오니 성령이 우리 안에 왔지 지금 전형과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이에요 전형이 따로 산다니까 전형이 따로 내 따로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걸 성령으로 이 역사 속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왔으니까 몸으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는 줄 안오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므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람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차라리 죽고 싶대요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로 힘써 놓으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관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며 이게 선악관의 상급차라도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 담보물이 들어왔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그 요배 그 부러지면 그리스도의 영어로 임하여 일어났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완성되어 오늘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데 그 담보물에 들어왔어요 구약과 신제 이렇게 놀라운 차이에요 담보물이 들어왔으니까 뭘 아는 거죠 이제 세상이 허무한가 헛된가 썩어질 것과 유한함과 불탈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물이 들어와가 우리를 이사의 삶으로 요배의 삶으로 만들어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를 통해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예수 그리스만이 우리의 진짜 보배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만이 우리의 영원한 전부가 되심을 알게 하시는 일을 오늘도 그 담보물 되신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빈틈없이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아까 앞에서 제가 잠시 예를 들었습니다는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인간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요 왜 성령을 담보물로 받은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영원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자기 백성을 이 길로 이끌어감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연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빈틈이 없습니다 글쎄이 임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다 그리스도 가신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심위에 기기를 신은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고시를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490장 찬송합니다 490장 590장 찬송합니다 590장 찬송합니다 590장 찬송합니다 590장 찬송합니다 590장 찬송합니다 690장 찬송합니다